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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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예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 가위 보! 와!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?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.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.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! 지금 바로 눌러봐! 여기를 누르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.